멤버들 그리고 엑셀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욱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두 분처럼 정말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네 자 이제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De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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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